여기서 A의 O입니다 G-H-I 내가 가을 밑에서 해 너는 니꺼나 해라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틀어 어? 응? H-A-T H-A-T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I G L O O 모여서 무슨 소리내던가요? I G L O O 모여서 무슨 소리내던가요?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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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든 틀리든 읽어주세요 모른다 알파벳 글자 이름은 뭐라고? N언니야? 그럼 여름은 뭐라고? U G U M 모여서 낸 소리 응 그지? 소리내서 따라서 읽었을거고 클래스카드로도 따라서 읽고 했을텐데요 맞든 틀리든 읽어주세요 고 선생님 여기 헤드 세션 없어요 옆에 꼭 빼세요 응 헤드? 응? 헤드? 아닌데? 오케이 그러면 소리 하나씩 그 그 아 윤의 이름이구나 어 어 어 어 뭐 어? 아닌가? 아니야? 지울까? 뭐라고 소리냈잖아 이게 다 합쳐서 무슨소리 음 음 음 음 껌 껌 맛돌틀리든 읽어주세요 모르겠습니까 이것도 껌? 뭐라고? 껌? 껌 껌 하나씩 그 그 그 어 어 M R M M M M은 M 미음소리 음 합쳐서 껌 껌 오케이 둘 셋 하나 G는 그 그 G 중에서 그 그 U는 어 음 U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소리 U U U는 뭐 U U U는 뭐 U 어 중에서 O M은 항상 M 합쳐서 껌 껌 껌 껌 오케이 소리 껌 껌 쓰기 G U M 소리 껌 껌 껌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으 H E 수 N H E N 뭐해서 내는 소리 음 PEN PEN 하나씩 Exam Ik M 아멘 아멘 껌 껌 어 흰 어? 흰 아니면 흰 어? 흰 어야 그러면? 에 헵 헵 이는 이 에 어 이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? 이 대표소리? 에 에 흰 빠졌어? 어 이 에 어 중에서 에 합쳐서 헨 소리 쓰기 H E 엔 헨 오케이 알파벳 H A T 모여서 내는 소리 HAND HAT 뭐라고? HAT 선생님 눈치를 보지 말고요 니 머릿속을 봐 HAT 소리 하나씩 넌 너 할거 하시고요 H T A I H 채우기 HAT So A-A-A-O A A A A A O A A A A A A A O A A A A A A A A A S G A A A A S A A A тоже 다음 1 2